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가 앤쿡에 갔어요. 서가 앤쿡에서 멜팅 스테이크 필라프랑 연어 샐러드를 먹었는데요. 그럼 한번 먹방을 보실까요? 저희가 먹은 연어 샐러드는 연어가 되게 큼지막하게 들어있었고 샐러드가 진짜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연어가 좀 냉동이라 그런지 약간 비린내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진짜로 맛있었던 거는 멜팅 스테이크 필라프인데요. 저희가 이걸 두 번째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 고기랑 이 볶음밥의 조화는 진짜 환상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어 샐러드에 있는 야채랑 같이 먹었는데도 맛있더라고요. 마치 쌈 먹는 것처럼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